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오토케라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배우고 케라스와 오토케라스로 M리스트를 돌려 두 코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데이터 변환과 모델 층 쌓기 등을 생략한 오토케라스가 압도적으로 코드는 짧았는데요. 오늘은 해당 M리스트를 이용해 오토케라스가 지원하는 상세한 기능들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델 검색 범위 지정과 오토 모델을 설정해보고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평가까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코드는 지난 강의에서 오토케라스로 M리스트를 돌린 코드의 일부분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오토케라스를 최초에 설치를 해주고 딥러닝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오토케라스 라이브러리 역시 불러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따로 수행해주는 것은 데이터로 불러온 뒤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캐라스에서만 데이터 변환을 해줘야 했는데요. 그때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지만 오토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변환 과정이 선택입니다. 오토케라스는 2, 3천 이미지를 모두 지원하고 블루 레이블 안에서는 일반 레이블과 원한 인코덱 레이블을 모두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형의 포맷이 아닌 변환된 이미지를 넣어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이미지를 오토케라스 모델의 트라이얼과 F7을 지난번과 동일 값을 넣어서 이제 학습을 돌려줬습니다. 해당 모델을 실행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어큐러시가 0.9866으로 사실상 지난번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이미지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CSV 파일, Numpy Array, DataFrame, 더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포맷도 지원합니다. 추후에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한번 똑같은 모델을 돌려볼 건데요. 지금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넣어주면 또 학습에 대한 어큐러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모델 검색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M-List가 이미지 분류 모델임을 인지하고 이미지 클래스 파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이미지 클래스 파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검색할 신경만 유형에 대한 블록 타입과 데이터 정의와 수입 여부 등 내부 설정에 좀 더 상세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체 모델에서 오토 모델을 검색하는 거라 이미지 클래스 파이어를 지정하고 돌리는 것보다 성능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불확실한 데이터나 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모델을 검색할 때는 오토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 파일을 지정하지 않고 오토 모델을 돌리기 위한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노드를 지정해 줍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M-List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인풋을 인풋 노드에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아웃풋 노드로는 이미지이니까 이미지 블록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검색할 범위를 블록 타입이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레지넷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교화를 할지 안 할지도 여기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증폭할 것인지 어그멘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False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블록을 입력한 뒤에는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너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유의 indication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눠서는 이 시간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찾기 위해 이렇게 봐주시면 될지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지 확인하십시오. 여기가 다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잉도록 할지 알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걸 봐주시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이버가 ladies으로 보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노드에 저희가 이제 이미지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토 모델이니까 여기서는 AK 오토 모델을 불러와 인풋에는 저희가 앞서 지정한 인풋 노드를 그리고 아웃풋에는 저희가 지정한 아웃풋 노드를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왔던 오버라이트를 투르로 마지막으로 맥스트라이얼스를 1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해당 노드를 핏트를 이용해 학습까지 진행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사히 오토 모델로 모델을 검색해 인풋 노드, 아웃풋 노드 모두 반영해 이미지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학습이 완료가 되었구요 시간이 좀 걸려 제가 스킵을 임의로 진행했습니다 학습 완료된 모델을 저희가 한번 결과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한번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ätä 라고 Ama 이 이 선생님 이거는 실제로 평가를 진행해보니 정확도가 0.9874로 잘 나온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에 돌렸던 것보다는 오히려 성능이 조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 저희가 최초에는 엠리스트 예제가 이미지 분류 문제인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미지 클래스 파이어라는 것을 지정해줘 그 내부에서 최적의 모델을 검색했기 때문에 범위는 오토 모델보단 좁습니다 반면에 아까 언급한 오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풋노드, 아웃풋모드를 모두 지정해 또 광범위한 범위에서 검색을 하고 모델을 생성했기 때문에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예제를 똑같이 이용해 데이터 포맷 방식에 대해 실험적인 것을 확인하고 또한 전체에서 검색할 수 있는 오토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이상 오토 캐라스를 활용한 머신러닝 분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